오늘은 약간 무거운 얘기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면에서 심장마비로 인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도움이 될까 하고 심장마비 예방에 주어온 운동과 질주연구가 그리고 전교현상 경험 후 중급상황에 대비한 필관적인 입장심심에 대하여 전기를 사용하겠습니다. 심장마비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운동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심혈관 시스템을 강화하고 심장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심장마비 예방을 위해 권장되는 몇 가지 운동입니다. 첫 번째, 유산소 운동은 심장 및 혈관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걷기, 조깅, 수영, 사이클링 등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주 150분 이상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강도 있는 운동인 근력훈련은 심장 건강을 지원하며 근육량을 증가시켜 심진대사를 개선합니다. 근력운동을 주 2에서 3회 수행하고 다리, 팔 등과 같은 다양한 근육그룹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스트레칭이나 요가와 같은 운동은 근육과 관절을 유연하게 유지시켜 부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연성 운동을 주 2회 이상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심장마비의 전조현상은 체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가슴 통증 가슴 통증은 심장정지의 가장 일반적인 전조현상 중 하나입니다. 가슴 압박, 불편함, 답답함 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호흡곤란 갑작스럽고 심각한 호흡곤란은 심장 문제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3. 어지러움 및 혼미 어지러움, 혼미, 실신 등의 증상은 협심증이나 심장 문제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4. 피로 갑작스러운 피로나 무기력감은 심장 문제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5. 두통 심장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두통은 가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흉통, 턱이나 목의 통증, 매스꺼움, 불안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응급상황 대비법을 학습하고 가까운 병원의 위치 및 응급전화번호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과 조언을 받기 위해 심장과 관련된 증상을 경험하면 신속하게 의료진에게 상담을 요청해야 합니다. 아래의 조치들은 심장마비의 전조현상을 경험한 경우 심장건강을 관리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일반적인 지침입니다. 첫 번째, 심장건강을 위해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흡연을 피하는 등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당뇨 등 심장질환의 위험요소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심장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익히고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호흡, 명상, 운동 등이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혈당 등을 모니터링하고 심장건강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가능한 조기의 심장질환의 위험요소를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